이거 어떻게 보는거야? 누굴 만나려고? 최고 어떻게 보자 유치하고 여자 만나요 근데 얼굴이 다르시네? 이 양반아 땡김태가 전혀 다릅니다만 당연히 수술을 했거든 는 개불 그러면 조금 예쁘게 할 것이지 누구를 가만히로하나 자 빠이바이야 자 다음 테파니 그레이어 오케이 자 체류기간 이틀정도 음 82년 12월 31일 맞고 음 맞고 오 무기아니고 12월 19일 맞고 그쵸 일치하고 얼굴도 보고 여자맞쏘? 왔네 에잉 그래 가슈 저기요 언제 이렇게 지마세요? 아 어디 봅시다 음 음 음 음 달게트 말바 시르비 데이터를 차고 여자마자? 어헝 잠시만 어이 장난하소? 일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자 마지막 영창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퇴키로 도장을 바로 꺼냅니다 아 건문소 개종하면 퇴키로 바로 나온다고? 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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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이 없어 돈이 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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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사람이 될까? 어? 아 이거 바로 넘어가네? 조금 더 틀렸지만? 어떻게 할까요? 한명 더 퍼려? 그래 검문소기를 계속하자 에헴 어머 미안합니다 장모님 제가 몇 년 갈게요 산소로 국경관리성에서 절도사건 발생 일부 물품들이 도난당했으면 문제없어 안테그리아첩자활동에 행적이 드러나다 세불고발자 도주중 82년 12월 3일 건문관 국경관리성 사무실의 도난사건으로 문사 밀봉 도구가 훼손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보성에서 위조범들이 이미 아스토츠카의 공식 문서들을 위조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왔습니다 계속 필요한 문서에 유효한 인장이 찍혀있는지 재확인하십시오 인장이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규정집에 문서장에 적절한 항목을 직접 지적하도록 하십시오 아스토츠카의 영광을 아오 혀아파 아 발음이 왜이러지 지금 아마 이름이 스테파니 크레이요 아 자 서류를 제출하시고 어디 볼까 친구 지루기화는 30일 어 83년 맞고 자 이름 좀 볼까요 얼굴 볼까 어디 여자 맞나요 어 잠시만 관리성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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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을 일으키지 마시고 다음 어 아이고 우리야 안녕하세요 영감님 멋진 서류들을 좀 보게나 쉽지는 않았네 싸지도 않았지 하하 12월 19일 84년 맞고 어디 조금 맞나 어디 아니 요거요거요거 데이터 일치하시고 홀리성 잠시만요 왠지 이거 그거 같거든 또 위조된거 가져온거 입국 허가서 확인좀 할게요 데이터 일치하네 오케이 아 힘들었다 고생하셨어요 어 어 다행이고 자네가 제거일세 아 아스타 축하하는 제거해구까지 이거밖에 나 예 고맙습니다 어 아이고 하 먹고 살기가 힘드네 서류 제출하시고 무슨 목적으로 지나가려고요 식사일 82년 맞고 여기 달라요 어 안 돼요 안 돼 불의치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군 빠빠이 뭘 하면은 뭐 할게 있나 퐝질하러 가는거지 뭘 다운 좋은 아침일세 아 사산명을 체포했다네 아 삼가금은 짭짤하게 버렸네 아 부족한데 나만 아 맞는 말일세 아 독감에 걸려서 아내가 아프거든 아 약을 사고 남은 돈일세 아 나머진 다음에 주겠네 어이 괜찮아요 뭐 열심히 잡아 넣으면 더 많이 벌 수 있겠지 음 그래 그래 서로 서로 두고 사는거지 뭘 아깝지만 뭐 이 정도냐 뭐 이민 어 82년 맞고 겨저봤죠 음 디지털 일치하고 잠시만 어 여기 말고 어딨냐 문서에서 일치야? 왔네 자 들어가시지요 문에 일으키지마세요 서류? 뭐 어디 심플해? 저기요 어허 저기요 이거 꼭 허가서가 없습니다만 그게 필요합니다 다시 오세요 어? 잠시만 이름 뭐였죠 방금? 잠시만 방금 이름 뭐였지? 결사단? 아 잠시만 방금 그 사람이야? 아 어 나 방금 실수한거 같은데? 아 방금 실수한거 같은데? 결사단 얘기 꺼내는거 보니까 잠시만 보자 던져 통과 이틀 아 아 진짜 채팅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 님꺼 놀래가지고 보다가 아 이건 별명이고 솔직히 별명거리가 필요했을 뿐 아 미치겠네 으흐흐흐흐흐흐 이게 맞나? 이 양반 84년 10일 25일 통과 2일 남자맞지? 이제 괜한걸로 괜히 의심이 생겨 저거 아 미치겠네 샵 샵 다시 하세요 다시요? 위젓 서류였군요 글쎄 뭐라는지 모르겠군요 글쎄 뭐라는지 모르겠군요 아 다시 하기는 쪼고 그래서 내 초콜릿 맞떡? 서류를 볼까? 흐흐흥 몸 스트릭할때가 그래도 재밌었는데 방통을 보길 원합니다 예? 잠시만요 아 저거 방송 저기에 들어가 있었구나 아 저거 방송 저기에 들어가 있었구나 아 진짜 어떻게 하지? 진짜 다시 할까요? 어 보자 이름 어 49kg 59년 2월 14일 맞어? 잠시만 보자 잠시만 보자 신무쯤 일치하고 아 일단 지금은 처음 하는거니까 다시 하지 않겠어요 다시 하지 않겠어 아 괜히 의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하 미치겠네 그래 그래도 일단 보내봅시다 어 될대로 되라지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자 갑시다 어 제자 맞지 않아? 아 씨 진짜 어 이번에 마이너스 나면 나 다시 합니다 서류제출하십시오 첫번째 요원이 유국을 불어당했습니다 두번째 요원이 3일내로 으헤엠 흠 흠 뽐 뽐 뽐 예 오케이 봤어요 왜 봤어 기본 수정 잠시만 여거가 필요하지 여기서 오케이 됐어 어디 봅시다 쉿 쉿 쉿 제비가는 2주 3주 요거 맞고 이름이 본가 데이트를 차고 잠시만 저게 이거 위조 된 것 같습니다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대기하십시오 뭐하려는거지 영창가자 뭐긴 뭐야 영창이죠 네 네 자 아이고 이영감님 고생 많았지 나는 알아 난 알아요 이영감님 고생 많았다는거 어? 양반님 이거 고생 되게 많으셨어 어? 나라면 이렇게 하네 안가고 말지 어? 자 제대로 된거 일단 확인했구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다행히군 자네가 최고일세 아스터츠카는 최고의 국가지 이거밖에 나 땡큐 방송 입점 드림 어쩔 수 없어요 어 잠시만 스테파니 스테파니 어 잠시만요 나 혹시 또 불어함요? 아니겠지? 서류 대출하시죠 어허 어디보자 이름도 보고 얼굴도 보고 아 아니면은거야? 다행이네 아 이름 알아더라구요? 예예 자 몸 시작한번 합시다 자 눈 감으시고 자 다시 한번 더 오케이 음 세상에 세상에 건장한 남성이셨군요 자 들어가시고 자 아소치카의 영광호 아소치카 그로리아 좋은 아침일세 다섯명을 체포했다네 성과금은 짭짤하게 받아왔네 부족한듯하냐만 저게 부족합니다만 맞는 말일세 독감에 걸려서 아 내가 아프거든 자잘하면처리 아이 뭐 서로서로 듣고 사는거지 뭘 아 괜찮아 다음에 줘요 방송이 한 방송 보고 계시는거라 저분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어 잠시만 아 못봤어 지나가는길 여섯달 저기요 실수의 건 음 그럼 됐고 12월 16일 83년 맞고 이름 볼까 잠시만 보자 데이터 일치하고 자 가세요 호잇 아 이름을 자꾸 안보게 되는데 근데 큰일났네 헤헤 자 서류를 제출하시죠 저기요 서류 서류 입구 허가서를 미제출했군요 아 안타까지만요 안 돼요 어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이름 스테판이 아니지 않았어요 방금 잠시만 어 잠시만 잠시만 어 엮 잠시만 다르게? 어어? 아.. 알몸 녹출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뿜 아 진짜 테파니랑 어? 미카일 세롯토브 아 진짜 씨 미치겠네 으응? 하나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가 아니였네요 뭐 괜찮아 자 Jahrля 시작을 해볼까 난 알고있어 당신이 본의팀 생애 째이이이 꾸금 울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나와 자 이렇게 가봅시다 영감님 볼 때마다 눈물이 나 자 맞고 맞고 맞고요 이것도 만나보고 만네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그렇죠 최고의 국화지 네 집 감사합니다 쥐똥만큼이긴 하지만 뭐 어때 직장 직장 6달 53년 됐고 됐고 그거 보니까 뭐지 님만 그러던데 다른 분들 보니까 멀쩡하고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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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흑산들이야 어흑 그래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문제길이지 마시고 설마 아 누도 먹어서 아 누도 먹어서 아이고 아니야 들어가겠어 나를 막지마 난 완벽주의자라서 한 번의 실수도 융납할 수 없어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요 자 체류기간 14일 방문 아 근데 시작이 달라 또 하이 진짜 근데 스팀은 마이크 안 켜져 있어요 어 어디 아 잠시만 어디 보자 아 누도 먹어서 아 누도 먹어서 이제 이거 먹어서 아이쿠 아이쿠 근데 다른 분들은 멀쩡하다던데 자 됐구요 뭐 이름도 뭐 맞겠지 이름은 뭐 자 뭔가 데자뷰 같지만 즐거운 유행 되시고 예예 예예예예 음 어디 맞고 잠시만 잠시만 통과 데이터 일치하고 뭐지 씹씹하분 그래 일단 가 가 가 가세요 아이쿠 아이쿠 그냥 해 그냥 해 아이쿠 또야 또 또 또 아이쿠 네 저거 님 인터넷 문제들만요 보니까 다른 분들은 멀쩡하더라구요 돈이 모자른 듯한데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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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사고 남은 던일세 아 자네가 뭐라 할 줄 알겠는데 이제는 좀 가게나 나 게임좀 하세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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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로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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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사람 얼굴이 되게 험악하게 생겼다 아이쿠 아이쿠 저기요 입국화 가서 내놓으세요 아이쿠 그게 필요하던가 오 잠시만 잠시만 미칼리스트 세라아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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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이야 어쩐지 얼굴이 되게 험하게 생각 생겼더라 별 따다니 나타날 별세 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아니 왜 결사단 아 맞아 결사단 아니지 결사단 아니지 맞다 맞다 하스토치카로 지나가려고 14일 12월 14일 맞고 맞고 남자 맞고 저기요 어... 입국화 가서는요 이런게 필요해요 그리고 서류에 인정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바이바이 에이쿠타 이래 그동안 일이나 마주할까요? 인터넷불안하죠 으으음 글쎄요 다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저기요 저기요 어허 이 양반 좀 보소 응 헤이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십시오 응 그냥 참가자 안녕 다음에 오세요 에이쿠타 서류라 잠시만 딱 봐도 얼굴이 다른데요? 어? 장난하시나? 회복은 많이 바뀌었군요 왜그러는지 모르겠군 딱 봐도 나잖아 찍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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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냥 인터넷문제라니까요 그건 님 어 어디 보자 자 양창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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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자 다음 나오세요 다음 넘넘 코가 참 매력적이시군요 석달 리비알 어 잠시만요 아 82년이지 지금 진짜 잡았소? 어 잠시만 어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두개라네 찍어봐 아 하루가 끝났어 아이고 자 어떠시다 봅시다 쓰다 입맛이 쓰다 보내고 싶지 않아 아 맞아 이거한테 잠시만 저거 봐봐 문서문서 목적이 뭐라고? 방문 봐봐 아 뭐지 찌찌팜은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어 창모에게 약을 사주지 않고 안으면 죽고 말겁니다 수상한 남자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체크표시가 없을 경우 돈을 태워버립니다 태.. 돈을 태워버립니다 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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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아스토츠카의 역사 아스토츠카의 역사 그림과 아노를 본다 대품들은 언어지만 프레스틴 지하철이 멈추다 내부에서 테러 흔적이 발견 아스토츠카의 역사 아이구 무서운거 82년 12월 4일 일단 여기에서 일단 녹화 한번 끊을게요 녹화주..